여러분 이런 세제 묻히면 더 잘 닦이는데요. 그냥 물로만 한번 제가 닦아보도록 할게요. 자 이거 뭔지 아세요? 아이고 립스틱이다! 립스틱 모든 컵이에요.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잡고 한 번만 싹 돌려주시면 싹 닦여요. 얼마나 잘 닦이는지 몰라.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이런 밀폐용기죠. 보관용기인데 이런 끝은 잘 안 닦였는데 보세요. 이런 끝이 이렇게 닦이는 거예요. 이런 게 양념 붙잖아, 양념.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닦아서 기름때 같은 거 너무너무 잘 벗겨주고요. 자 흙당근 같은 것도 조직상하지 않고 여러분 철수세미로 절대로 닦지 마세요. 이걸로 한 번만 이렇게 밀어주시면 철수세미같이 너무 깨끗하게. 깨끗하게 잘 닦이고.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. 냄비 탄 거! 새카맣게 탄 냄비 한번 제가 닦아보도록 할게요. 이거 양면이니까 계속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건 보통 옹호도 안 보이잖아요. 비싸게 주고 산 건데. 자 보세요. 웬일이야. 깨끗하죠? 이렇게 닦은 다음에 여러분 남은 거 이렇게 버리기 아깝기 바로 직전에 사망 직전에 이렇게 닦으신 다음에 고객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.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면 돼요. 늘 새 것처럼 수세미를 사용하시는 건데 고객님 비슷한 게 정말 많아요. 그렇죠. 저희가 최고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경규 씨 얼굴 정품 확인하시고 쓱싹쓱싹 양면이에요. 여기에 젖병 소재 동일 원료 LG화학 PP 원료 썼고요. 좋다. 저처럼 속 형광장 뱉지 안 나오니까 애들 매길 시키딱 걸 건데 그렇죠? 이 좋은 걸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. 박수 한번 주세요. 425장 여기에 항균 수세미도 드릴 거고요. 무료 체험 다섯 장까지 이렇게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내드릴게요. 고객님 지금 주문 소음부터 난리 났어요. 한 장에 85원 꼴로 케이스도 역대 최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년 14박스 전부 다 드리는 시간입니다. 고객님 이 시간은 항상 1 플러스 1이 인기예요. 왜냐면 어차피 쓰고 버리고 맨날 하는 게 설거지잖아요. 한 세트에 만 원만 추가하시면 425장 행주는 30번 빨아도 99.9% 항균형 유지됩니다. 360회분 옆쪽으로 쭉 뜰 거고 좋은 건 포토평 올리시면 사진 찍어서 저희가 추첨해 드릴게요. 100분 추첨해서 오늘 리빙박스 4종을 드리는 시간이니까